휴가 깨끼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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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좀 가자 아 나를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주라 각을 주라 오늘은 오늘은 소고기로 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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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근 할생각은 마이소 험매를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같은 회사 내가 조금 집에 있어요 괜찮다 먼저 가라 말아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없냐 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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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 좀 주라 말아 말아 잊혀오지 말아 주라 간주 중에 맨트 하지마 흐르러 간주점프 간주점프 제발 눌러 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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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벗카 말고 개인카드 쇼쇼쇼 써 오늘따라 말랐네요 대표님 주라 주라 보너스는 내 통장에 써 아 대표님 바지핏이 참 잘 어울려요 야근할 생각은 많이 있어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가족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오예! 빨리 오세요! 파이팅! 파이팅!